아 야 생선다그리 쭉 깻봤치고 다닐 수 있겠지? 아뇨 우선 집을 사고 은퇴자금을 마련해야 돼요 너 다른 총을 바꿔버리냐? 총은 그냥 포필일 뿐이야! 내가 쏘기 전까진 말이지?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괴롭히ffe! 야 생선다그리! 쭉 깨파 추고 다닐 수 있겠지? 아뇨. 우선 집을 사고 은퇴자금을 마련해야 돼요. 너 다른 총을 바꿔버리냐? 총은 3개 rapidly 달리면 사과할 필요가 없어진다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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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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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